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고춧가루 고추 청양고추 mes abet골 양파를 넣고 섞어주세요 엽기름 씨도 볶아주세요 잘 어울려요 대파 소금 참치 참기름 간장 소금 후추 다진 양파 양파 양파를 좀 끓여요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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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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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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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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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vê die album 잘하려니 할 얘기할게요 진짜 그냥 1개씩 1개씩 그런데 이게 몇 개가? 20개 20개?! 근데 무슨 일을때까지 꽂치고 있는건가요? 15% anyway, Costco는 작은 사이의 일을 받게 되니까요 한국이 를 타기 위해 진짜 모르게 잘 못 가고 싶어요 이제 쥐를 먹음이 바로 가요 이 를 할 수 없는 를 를 할 수 없는 를碰 를 할 수 없는 를 를 할 수 없는 를 를 제일 싫은 를 를 할 수 없는 를 를 할 수 없는 를 를 할 수 없는 를 제가 가장 좋아하는건 이거 약간 한국의 면을 입고 있는 그런거지 그리고 이거 정말 얇고 그리고 이거 정말 고소한거지 이런거지 사장님이 이렇게 소금을 구입한거지 그리고 생菜 이거 잘 맞고 조스파드가 있니깐 와 700g 700g 진짜 고소한거지 정말 좋고 아, 이거 직접 잘라요? 네,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아, 이게 뭐지? 어, 이게 뭐지? 네 이게 뭐지? 이게 뭐지? 네 여기가 좀 더 쫄깃한 것 같아요 이게 한국에 있는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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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여기 거기서도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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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 맛있게 잘 못 먹어요 시가 effectiveness 이게 1.5L의 1.5L? 너무 많이 들어주는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너무 많이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탕양이지만 음 그럼 한번 먹어봅시다 왜 중요하게! 그럼 이거 그니까? 네가 쓰지 않았어 그니까 그거 어떡해?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그거는 여러 가지 más? 그래, 이게 사육 사육의 맛이 너무 그동안의 보장 그 다음에 어땠을 먹지 못하겠다 국가도 Susné 대단해봅시다 일본 사전 근데 진짜 진짜 맛있어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도 많아요 해산떤 황양이예요 한번 볼게요 이것을 전통하는 드레이가 는 이산그는 대중형이 이 식물이 잘 익었을 때 이 식물이 잘 익었을 때 이 식물이 잘 익었을 때 아이예요 아이예요 저희는 코스코에 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계란 아이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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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다 골does 들은 제가 제가 아이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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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 제품은 또 뵈려는icky 사용되네요 저희는 매일 추억이 사이에서 사용되네요 자, 이런 제품은 사냥을 사용되면 약을? 그래서 얘는 Snapchat 문워둑 그리고 다른 식품을 사용하여 한국식의 탕양이 그냥 넣은 치즈로도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 이 치즈가 잘 어울려 사실은 외국이 편이 많아 하지만 이 치즈는 한 개의 일정도 그래서 이 치즈는 한 개의 일정도 그래서 이 치즈가 잘 어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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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만에 구입을 받은 랄밍을 나의 두 가지 지금 제가 좋아하는 겠瓜 겠瓜 치즈는 칸은 덥정댄스 그래서 제가 항상 직접 가지고 있는 겠瓜 나랑 하나가 있는 게 너무 크다 거기에 넣은 덩어리지 않을까 근데 이건 이런거 같기도 하고 이게 뭐 그런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크다 일반한 양육의 한을 받은 이것은 이 제품입니다. 이것은 센 단곰의 양육식물입니다. 나의 전국에 우리가 보았을 보면 최근에 더 많이 녹아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제품이 2개의 크기 중요합군요. 그리고 우리의 주요는 코스코의 목적이 이렇게 배우자입니다. 이 제품을 통해 주인공을 봤습니다. 이 제품을 통해 주인공을 했고 이 제품이 구입되어 다행이 담아서 이 제품은 7개의 가격입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, 감사합니다! 바이~~